일로드 떡으로 한번 떡 따로 하세요, 이거 꺼내요. 소스가 꾸덕꾸덕하니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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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하대. 진짜 너무 부드럽다. 크림도 부드럽고 닭도 부드럽고 약간 매콤한 맛도 가미돼서. 이게 느끼하지가 아마 치킨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, 소스가. 저는 콜라보 하겠습니다. 껍질이다가 이렇게. 먹어볼게요. 입이 작아서 될려나 모르겠다. 이거 진짜 작다. 엄마가 깜짝 놀랐잖아, 방금. 어우, 할 거 몰린데 이게 진짜 작구나. 이거 넣었어? 우와, 대단하다. 맛있어요?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로제가 살짝 느끼할 수 있잖아. 마늘이 잡아준다. 그렇게 먹어야지. 같이 먹으라고 주시는 거니까 올려서 먹어야지. 핑크푸드. 와, 대박이다. 쫄깃한 바람이 예쁜데 여기다가 부드러운 자국이니까 식감이 그냥 끝났네. 휘떡, 휘떡 맛있겠다. entsprechend만 더 나가면 배가 wanna be. 住석이고 배가 가락해. 휘떡, 휘떡. 여기 들어가? 언니라는 다녔 듯하다. 와, 쏙 돌아가네. 아니, 버크가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, 지금? 뇌에 살짝 닿은 거 같은데? 튀김은 부드럽고 떡은 쫄깃하니까 이게 식감이 되게 좋은 거 같아. 이래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조합이 콜라를 안 넣어놨으면 더 맛있게 먹을 건데 저희 단짠소이 치킨도 한 마리 주세요 단짠소이 한 마리요?